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도 국가예산안은 총 513조 4580억원이었습니다. 정부 원안 가운데서 약 1조 2075억만 삭감돼서 최종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은 512조 2504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젤 1야당을 제치고 예산안이 급속히 통과됐기 때문에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9%, 43조 9천억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을 보면 예산지출은 9.3% 늘어났는데 총수입은 1.2% 늘어난 거죠.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수입의 1.2%를 잡은 것도 클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좀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세수죠. 세금 수입을 계산한 것이 1.2%인데 그러니까 지출이 9.3%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빚을 지는 거죠. 그게 한 60조 3천억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더 안 좋아가지고 올해죠. 올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적자 국채 규모가 60조 이상이 되겠죠.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가 39.8%입니다. 작년도가 37.2%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46.4%까지 증가하는 거죠. 빚을 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빚을 우리가 내서. 이런 예산안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삽질 예산, 낭비성 예산이 많겠냐 이야기죠. 첫 번째 질문은 총선용 예산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총선용 예산에 투입되는지를 측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9% 43조 9천억 정도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은 총선용 예산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3조 9천억이 갖고 있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60조 원 정도를 적자를 찍어가지고 다음에 세대에 함께 빚을 넘기고 확보한 예산 가운데 43조 9천억 정도가 올해 정액됐는데 그 예산 가운데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총선을 위한 예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빚을 내서 총선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그냥 뿌린 거죠. 그런데 오늘 아주 재미나는 기사를 하나 만났습니다. 동아일보 1월 2일자 기사는 저소득층 임차료 보조학대 서울 4인 가족 월 41만 원. 4인 가족들한테 그냥 41만 원씩 주는 겁니다. 41만 원만 받는 게 아닐 거라고요. 이미 받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41만 원을 더 받는 거죠.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를 확대하는 거죠. 표를 구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더 늘린 겁니다. 주거급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을 뜻하는데요. 주거급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전세 및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고칠 때 그걸 수선급여로 하는데 그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도 1월 달에 지원받는 사람들이 103만 가구가 되는 거죠. 103만 가구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더 주면 그 예산의 상당한 액수죠.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중위소득 44%로 볼 때는 165만 4414원 그런데 45%가 되면 174만 1760원 그러니까 월 총소득이 174만 1760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36만 5천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41만 5천원으로 5만원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103만 명 한 개. 그것도 과거에는 소득 수준이 좀 엄격했는데 44%를 완화시킨 거죠. 45%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집단에 따라 열려서 돈을 더 준 겁니다. 낡은 집을 고치면 수선금으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겠냐. 정부의 수당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그런 가구들에게 집수리비로 최대 1241만 원 임대료 보조로 월 41만 원 주는 겁니다. 현금을 손에 쥐어주니까 표를 주겠죠. 이런 예산이 참 많을 겁니다. 빚을 60조 원 끌어다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이 우리 편용 예산입니다. 2019년 3월 10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김학용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단체별 보조금 영향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민간환경단체가 2015년하고 2016년에는 21개 단체밖에 안 된데, 2017년도에는 25개 단체로 늘어나고 2018년도에는 129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총액규모는 지원금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5배 정도의 지원 대상 그런 단체들이 늘어난 거죠. 결국은 대부분이 친녀 성향의 단체들인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질문은 지금 뭐 요람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표를 사는 거죠. 우리 편함께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라든지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몇백만 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적자국채를 60조 원 정도 발행해서. 한쪽은 정부 예산에 빨대를 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오래 재속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나라 전체가 지탱할 수 없는 체제다. 오래 지탱할 수 없는 체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 어떤 종류의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이렇게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끊는 거는 엄청난 그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렇게 지원되는 대부분의 예산들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경기 부양용 예산 명목으로 확보됐을 겁니다. 나라 전체가 그냥 쓰자, 놀자, 적게 일하자 이런 추세로 가는 거죠.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역을 갖고 사는 나라가 세금을 계속 올려가지고 세금을 끌어다 당기고 적자국채 발행해가지고 돈을 끌어다 당기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줘야겠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니까 나중에 벌 받겠죠.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한번 찾아 들어가 봤더만은 참 요지경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